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뭔가 익숙한 공간이긴 하죠 왜냐면은 줄리엣이 예전에 저희 누나한테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공간을 청소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또 다른 저희의 작업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누나가 이 공간에서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지만 반대쪽 방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쪽 방을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 공간이죠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공간이 청소를 안 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엄청 많아요 먼지가 진짜 엄청 많아서 이 공간을 쓰려면 청소를 해야 돼요 맞아요 줄리엣이 약간 청소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더러운 공간을 보면은 청소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집은 잘 안 좋은데 근데 본인의 집은 잘 안 좋은데 No, that's not true! That's not true!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청소를 하기 위해 왔고 오늘은 저희를 도와줄 청소 도우미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Yes! Our friend! 그것은 바로 로보라 S6 MaxV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요 녀석이 요즘에 저희 효전 옷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의 청소 지원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줄리엣도 이렇게 청소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Yes! 저희가 오늘 청소할 방이고 저희가 이곳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희가 영상 만들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 거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Correct! 사람 청소부 한 명과 로봇 청소부 한 명 Who are you? 저도 청소할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방을 청소할 거고 이 로봇과 S6 MaxV가 이 큰 거실을 청소할 거예요 I'm so excited because it's really filthy in here and I can't wait to see when it's clean Actually, sometimes I watch like kind of before and after cleaning videos on YouTube So this is kind of like a real life before and after So I'm so excited to clean it up And finally walk on the floor like on slippers 이 제품은 LDS와 슬램 센서는 물론 트윈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산물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해 더욱 정교하게 청소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성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범퍼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정교하게 청소합니다 청소하기 힘든 카펫의 경우도 25% 강화된 흡입력으로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카펫 청소는 힘이 덜 들게 됐습니다 고양이 덜이나 머리카락의 경우도 어렵지 않게 청소하더라고요 요리하다가 흘릴 수 있는 소금, 설탕과 같은 가루 역시 강화된 흡입력으로 말끔하게 청소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알아서 집을 찾아서 충전한다는 점도 새로웠는데요 CCTV 기능이 탑재되어 청소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파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스파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스파 청소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물걸레 청소인데요 이렇게 물통에 물을 넣고 이렇게 적신 물걸레를 끼워주면 알아서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물세척 가능한 해파 등급 E-11 필터를 가지고 있고 72평 정도 되는 곳을 최대 3시간 동안 청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마나 이 집이 들어오지는 물걸레에서 보여주시죠? 이거 한 번 더 빤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죠? 지금 영상으로는 다 보이지는 않는데 확실히 바닥이 맨들맨들해지고 깔끔해진 느낌이 있어요 로봇청소기가 거실을 청소했으니 저희도 이 작은 방을 물걸레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가시 엄청 귀엽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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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못하겠어 너 못하겠어 너와야 될거 같아 아잇 그가 벌레질이라서 갑자기 깜빡해졌어 나의 벌레질이 빠졌어 아잇 그니까 줄리엘 네가 다 해야해 나 다 차도니 어딜 일어나겠어 그럼 세월이 저의 벌레질이 발생하는 게 그리고 줄리엣이 사진 맥북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직도 맥북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거든요 줄리엣이 사진 맥북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하고 영상도 찍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청소가 끝났습니다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먼지도 많고 청소할 것도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청소기랑 업무를 좀 나눠서 거실이랑 방을 청소했더니 효율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정말 많은 구진을 했었죠.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장면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어? 자장면? 네 뭐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고서 자장면을 먹었을 때 아 그때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줄리엣이 아마도 이사갔던 집에서 먹었던 자장면의 맛을 아직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이제 줄리엣이 청소하고 나서는 자장면을 먹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머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고생한 줄리엣에게는 자장면에 선물을 주고 로보락 청소기에게는 제가 충전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장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손잎죽 그래도? 음, 탕수육이라도? 아, 그거 또 먹을까? 아, 그래? 아, 그래, 제가 좀 먹을 것 같아요 군만두, 탕수육 둘 중에 하나만 먹을래? 아, 왜?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네 열심히 고생했으니 탕수육까지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행복해요 줄리엣이랑 짜장면을 먹기 위해 이렇게 신문지를 를 세팅했습니다 열어주시죠 으아, 랄리시스 내 입이 흘러요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먹자! 오마이갓 아, 나 다 먹어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음 솔직히 약간 이거 먹으려고 청소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음 아, 알았어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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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줄리엣이 며칠 굶기는 것 같아요 줄리엣이 이제 사랑해 뺀게 보이가 나왔네요 사실 예전처럼 먹방 줄리엣으로 변하고 있어요 만두 플라스팅듀 자식이 너무 맛있어 짜장면 소세지가 먹는 거야? 예 와, 줄리엣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물어봤어 사줄게 하나 더 사줄게 와 완벽합니다 자장면도 맛있게 먹고 청소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둘이 했으면 좀 더 걸렸을 시간인데 셋이 청소를 해서 좀 더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집에 청소기가 생겨가지고 가뜩이나 줄리엣이 청소를 안 하는데 더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shut up, liar I will 그래 we'll see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새로운 영상도 찍고 다른 것도 많이 만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청소하느라 고생한 줄리엣과 로보라 S6MAXV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온라인 구매처는 제가 더보기 란에다가 상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